으 통과하세요 제가 지난달에는 머리를 풀러 왔는데 이번 달에는 화면이 잘 보이려고 머리를 묶고 왔어요 머리를 묶고 왔고 지난달에는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은 동요 즐겁게 빌렉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저의 어렸을 때 얘기, 창피한 얘기 이런 거를 솔직하게 까발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노래 한 번 보여주세요, 고양이 봉 10마리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, 10마리가 10마리가 앉아있었는데 포스 제일 잘해주세요 포수가 총을 이제 빵! 쌌습니다 총을 쐈는데 열 번째 원래 정상적으로 해서 이 앞에서 먼저 총알을 맞아야 되는데 참새가 맨 뒤에 열 번째 참새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? 네 총 말자 총 말자 죽었는데 왜 열 첫 번째가 안 죽고 앞에 안가고 왜 맨 뒤에 있는 참새가 죽었는지 아니에요 아이 그건 그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 지금 모르는 아니예요 열 번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참새들이 쭈룩이 있는데 소수가 조준해가지고 오직 위로를 죽었잖아 그래서 총을 빡! 앞에 있는 참새가 하는 말이 총알이다 그리고 피했어요 총알이다 그리고 피했고 두 번째도 총알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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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피했는데 아홉 번째 참새가 할매 참새예요 이빨이 빠졌습니다 총알이다 그랬는데 총알이다 열 번째에 있는 총알고 참새가 아아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으시고 박수 한 번 주세요 싸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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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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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진상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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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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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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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가구장 가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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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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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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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